내가 이렇게 잘하는 바를 먹었지 남자 김치 그리고 다 담갔지 응 맞아 은성이 왜 이렇게 만졌어 아빠 아빠 나 그럼 다양한 만두 Pod 그냥 이대로 바로 먹으면 맛있겠다 그건 맞아 고기가 땡이잖아 여기가 고기, 반죽을 입는 중 이거 좀 옮겨야지 이거? 잠깐, 미자의 참는 깜빡과 같이 치워야겠다 아빠 다 했어 진짜 지금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복붕 놀랐지? 봐봐. 가운데부터. 가운데부터. 잘 안 붙으면 거기다 물을 살짝 붙여요. 뭔가 예술에 맞는 고파야. 요리. 굉장히 얇은데요. 먹어볼래? 됐다. 완성. 속이 너무 작으면 또 밀가루만 엄마야 이리 와. 야 벌써 다 됐다고? 아니 이거 왔어. 고마워. 고마워. 그거 냉건데 진짜. 맛있어? 노은성 어때 맛이? 대박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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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effective. 위치하지 않아서.